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을 하면 관상이 어떻게 되는지 관상이 좋아지는지 혹은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관상을 정통적으로 배우시는 분들 즉 역술인들에게 물어보면 성형수술을 하면 안된다 하는게 정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상가가 얼굴을 보고 충신의 상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성형수술하기 전에는 반역의 역상 즉 하극상의 상이었다고 한다면 천황에게 멸문지야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정통적인 역술인들은 성형을 적극적으로 말리며 성형하면 관상이 나빠진다고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긴 하였습니다만 초등생이나 중등생 이 아이들이 쌍수해달라고 부모님을 조르는 경우에 그 어머니들이 하지 못해서 성형외과에 데리고 와서는 저에게 눈짓으로 이렇게 찌끗찌끗 하면서 쌍꺼풀 수술하면 관상이 나빠지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네 대부분 나빠지긴 합니다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엄마가 아이에게 거봐 너 관상 나빠진다잖아 하지마 하고 쌍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왼쪽에 무쌍의 눈과 오른쪽에 유쌍의 눈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의 99%는 그 오른쪽을 선호할 것입니다만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겠습니다 그 무쌍에서 쌍꺼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관상이 나빠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천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눈이 큰 여자를 싫어했던 것일까요? 관상학의 고전인 마해상법에 보면 함신물로, 대이철, 원인오자촉수라고 하여 눈이 둥글게 커서 드러나 노출이 되면 수명을 재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유장상법이나 다른 상서에 보면 쌍꺼풀이 있으면 감정기복이 크고 사치를 좋아하고 정조관념이 희박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왼쪽과 같은 눈에서 오른쪽의 눈으로 되는데 낭만적이고 성이 개방적이고 수명을 재촉한다니 무슨 뚱따지 같은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약 2년 전에 눈이 크면 예쁜가라는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고 하는 말은 관상학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관상고전인 마해상법에는 매즉신처어심, 오즉신유어안 이라고 하여 정신이 깨어있는 낮에는 눈에서 놀며 밤에 잘 때에는 심장에 머문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와 같이 눈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당히 눈을 가리게 되면 나의 마음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이렇게 눈이 휘둥글게 커서 나의 속마음이 남들에게 다 보여지게 된다면 문 남성들의 가슴을 벌렁벌렁벌렁하게 하여 여행이 순탄치 않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과 같이 law and order 즉 법과 질서가 있는 세상에서 그 여성의 관상이 문 남성들의 가슴을 푸강푸강하게 만들게 되면 그 연예계로 가서 큰 성공을 하겠습니다만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 예를 들면 고구려 백제신라 혹은 고조선 이전의 원시시대 즉 경찰이 없는 시대에는 인구의 30%가 타인에 의한 살인으로 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혹적인 눈을 가진 여성은 그 운명이 파란만장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는 왼쪽 책에 의하면 선사시대 타살로 인해 죽을 확률이 15%라고 하고 있으며 레알 폴리틱스 즉 현실주의 정치학에 기반을 둔 오른쪽 책에 의하면 빨간 줄에서 보시다시피 40%가 타살로 인한 사망이고 이는 파란 줄에서 보시다시피 남자 여자 어린이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가 생겨서 법과 질서가 세워지기 이전에 인간의 자연상태에서는 성선설의 책에서도 15% 전쟁론의 책에 의해서도 40% 해서 평균적으로 30%의 인류가 암이나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흉기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순인데 이 5위의 자살은 10만명당 26명으로 0.026% 정도이며 이 타살은 순위에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쌍에서 유쌍되면 예뻐지는 건 다 알겠는데 왜 관상이 나빠진다는 거냐 하는 논제에서 뭔 자살 타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왼쪽의 여성도 예쁩니다만 오른쪽의 여성과 같이 쌍수로 눈이 커지게 되면 그 묻 남성들의 쟁탈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되면서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인기가 많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팔자가 기구해질 수 있다는 게 관상학에서의 설명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진기스칸에 몽고군의 침략이 있었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의 가임기 여성 40만명 중에 20만명이 몽골군의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더 예쁜 여성들이 변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의 유전자가 이렇게 세탁이 되어 가지고 아기 태어났을 때 엉덩이의 푸른 점 즉 몽고 관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이 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사람보다는 몽골 사람을 더 닮은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쌍수하면 관상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첨단 고고학에서부터 국제정치학 그리고 역사학 그리고 엉덩이 푸른 점의 태생학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옛날 관상학 책으로만 본다면 눈두덩이 전태궁에 칼질이 들어가서 좋을 게 뭐 있겠느냐 응탕해지고 팔자 사나워진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눈이 커서 남정래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던 여성이 기생을 하였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연예인을 하는 시대이므로 그 시대에 맞는 관상 해설이 있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쌍수를 하면 관상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만 그 중년 쌍꺼풀에 있어서는 이 쌍수를 하게 되면 전태궁이 좁아져서 사나운 인상이 되므로 관상도 나빠지고 인상도 나빠지므로 눈썹 거상술과 같이 고려가 들어가야 하겠고요 또 설사 얼굴은 예뻐지는데 약간 관상이 좀 손해본다고 하여도 우리가 머리 좋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듯이 또 공부 잘한다고 해서 나중에서 다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므로 관상이 좋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관상이 조금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그 얼굴 모양이 된다면 그 득과 실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